여기에 외국인들이 이것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와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국으로 갑니다. 귀국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설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명절이 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고향을 뒤로 한 채 타국으로 떠나온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들은 가족의 사랑이 유난히도 그리울 명절일 텐데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는 사역을 오랜 기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오늘 당찬 5일장에 모셔봤습니다. 구미제일교회 김경택 단임 목사님 그리고 구미제일교회 장로이자 외국인 상담센터 센터장이신 전이식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목사님부터 당찬 가족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경택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제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미제일 상담센터장 전이식 장로입니다. 또 당찬 5일장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서양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는요. 1월 1일 새해가 있을 거고 또 음력 설날이 있어서 1년에 두 번 이렇게 새해를 맞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먼저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 당찬 가족 여러분께 목사님께서 대표로 새해 덕담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올해 저희 교회 표호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으면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그런 표호를 정했는데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구미제일교회가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외국인 상담센터를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과 그리고 장례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먼저 1998년부터 구미공단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교회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국분들을 비롯해서 몽골 베트남 또 영어권 근로자분들이 교회로 전도해서 들어오게 되셨는데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아예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또 일들을 전담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사역자를 초빙해서 이분들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부서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몽골과 베트남 또 영어권으로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1998년부터 지금 현재 2023년도니까 약 한 15년이 되는 25년이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주고 계신데 특히 구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당연히 누려야 되는 복지 혜택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이 있을까요 장로님? 우리 외국인들이 이제 본국을 떠나서 타지에 와 있으니까 애로상의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권 복지 또 이제 취업을 했는데 임금 체불 또 의료 사실은 의료 보험이 되지 않으니까 의료 보험에서 상당히 병원비가 지출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대한적십자라든지 연결을 해서 의료 혜택을 드리고 또 언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5년 동안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노하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언어, 의료, 복지, 임금 체불, 비자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결을 잘 해주고 계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구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 분들께서는 이거 외에도 또 다양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의뢰는 뭘까요, 목사님?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요. 아무래도 본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존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기 근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도움 의뢰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체류를 하면서 처음에는 단기 체류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2주 정착하는 그런 양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의료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만 정착을 했을 때에는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에 대한 측면과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이세에 대한 많은 도움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장로님께서는 외국인 상담센터 센터장이시니까 많은 상황들과 사역들을 해오시면서 많은 또 어려움에 처한 거 그리고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을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보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미 제1교회가 보금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외국인들이 이것에 와서 신앙생활하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와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국으로 갑니다. 기국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아주 성교를 활발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자국에 가서 기업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한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인 근로자들이 세 명이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추락했어요. 추락했는데 척추라든가 다리가 부러지고 많이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굉장히 의료상이 많았는데 우리 센터에서 대한적십사석국량호에 있는 상주적십사 병원에 연결을 해가지고 100% 무료로 한 1인당 600만 원 정도를 무료로 수술도 하고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중국인분인데 할머니가 손녀를 키워가면 식당에 일을 하면 아주 어렵게 생활하는데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도 하지 못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센터에서 물질적으로도 최대한 쌀이라든지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후원을 해드렸고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230만 원 수술비를 좀 하라고 그래 보태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계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해서 참 눈물겨운 사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민에 보면 이런 소문이 나니까 로탈이라든지 라이오스라든지 많은 이런 큰 협회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이 소문을 두고 기업에서 쌀을 300포를 가져와서 근로자들한테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달을 다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외국인 상담센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행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또 많은 도움의 손길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서포트를 해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일까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미에 처음 온 외국인들에게 구미제일교 외국인 상담센터가 한 줄기 빛과 같이 또 해결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좀 더 잘해달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 차례 상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009년 5월 20일에는 대통령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통령상. 그리고 그때 제가 올라가서 받은 것은 2011년 5월 20일에 이명박 대통령 상을 우리가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단체상. 그래서 대통령상을 두 분이나 우리가 수상을 했고 센터에서 그리고 또 2005년도에서는 우리 CBS에 관계된 제2회 크리스산 봉사대상이라고 있어서 그때 대상을 수상했는 적도 있습니다. 그 후로는 시장님들 표창패 또 대한적집자, 감사패 이런 걸 다수가 우리가 수상한 기금이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상장을 받으셨어요. 대통령상부터 저희 방송국에서 주최하고 있는 그런 자원봉사상 그리고 시장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격려와 힘을 북돋아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네. 현재 제가 대표로 있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센터장으로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장이 한 분 계시고 또 중국, 베트남, 몽골 영어권에 우리 상담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 상담센터. 단순히 도움을 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도의 기회도 될 것 같다. 아까 장로님의 사례나 목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많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현재 구미제일교회에서는 또 다른 교회들과는 좀 차별화 있게 외국인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 시에는 각 나라별로 언어로 동시통역을 실시해서 이분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주일 오전 예배를 참여를 하시고 동시통역.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고 나서 나라별로 자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국 언어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투트랙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동시통역을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국어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자국어로 이야기할 때에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겠나 싶어서 교회에서 조금 사실은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역을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여기가 땅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교회 이름을 구미제일교회가 아니라 구미국제교회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또 주변에 다문화 가정에 이제 지인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이 좀 모두 구미제일교회로 달려가서 자국어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예배를 함께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 복음 전파를 하는 또 좋은 기회라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로 이어지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혹시 올해 이 설날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준비한 사역이 있을까요?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각국 자기들 나라의 음식을 다 준비하도록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부 나와서 우리 교회 식당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자기 고유의 맹제를 음식을 자기들이 다 손수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이번에 예산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와서 정말로 외롭잖아요. 따로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와서 음식도 만들어 같이 먹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고향의 소식도 들을 수도 있고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얻어가지고 설날 잔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이웃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목사님 좀 함께 나눠주시죠. 아무래도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살아가려면 다 이렇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한 부분에서 장벽들을 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함께 품는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벽님. 지금 어려운 사항이 뭐냐면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 문제. 네. 이거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센터장을 맡고 나서 지금 몇 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념들이 비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해외 쪽도 보면 저는 또 해외 선교 쪽도 맡아 있는데 그 나라에서 따라 상황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가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타종교 이런 데는 보면 비자가 발급이 잘 됩니다. 좀 손쉬웁게 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자기들이 비자를 신청을 하면 정말로 하면 그 종교 단체에서 그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신청을 하면 비자 발급이 되는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외국인들 정말 사회에 관한 선교하는 분들이 정말로 비자 발급이 우리 총회 창원이라든지 서로 연관되어 정부하고 가치가 협조 잘 돼가지고 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앞으로 선교와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 300만 시대가 다가섰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가 됐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의 방법으로 해외로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인들에게 보금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지 구미제일교회 외국인 상담센터를 통해 살펴봤네요. 저와 당찬 가족 여러분이 기도로서 늘 응원할 테니까 맡은 사역 지치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이끌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구미제일교회 김경택 단임 의사님 구미제일교회 외국인 상담센터 센터장이신 전인식 장러님과 함께 아주 행복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